병호야. 형 엄마 전화 바꿔줘도 되니까. 네. 형 엄마하고 도와 좀 해봐. 아니. 형 무서운데 형. 누가? 어머니 형. 왜 무서운데? 형 엄마. 여보이면 계속 때린다. 그렇지? 여보이면 계속 때린다. 여보. 내가 때렸다 이거. 맞죠? 아. 맞잖아. 옆에 계속 때린다. 형 머리 깎을래? 아니. 머리 깎아. 아. 네. 안녕하십니까. 왜. 왜. 안녕하십니까. 어머니. 아. 누구? 네. 병호입니다. 아. 병호 맞네. 그래. 옆에 형 계속 때립니다. 어? 옆에 형 계속 때립니다. 때린다고? 미쳤나 니 거 때릴 때 어디 있다고 소많은 놈이 니를 때리노? 그 소많은 놈이 어디? 그 뭐고? 니가 그 저기 뭐고? 그 소많은 놈에 비하면은 니 푸들인데 푸들 니 푸들인데 니 푸들같은 니를 때린단 말이가 용호야 이래라 형님 니 푸들한테 맞어 뒤지고 싶나? 내가 왜 떼지 너 이래라 알았제? 엄마 백 믿고 알았제? 이야기해라 어? 그래도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될 것 같아? 예 그 그 저기 뭐고? 어? 배떼지 따위가 배떼지 기름기가 많은데 어? 어? 배떼지 그 기름만 빼면 뭐있노? 니하고 똑같아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님 니 내한테 안 맞어 볼래 이래라 아예 아닙니다 알았어 병호야 네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 니가 좀 봐줘라 어쩌겠노 어 니 뭐 푸들같은 강아픈 니를 왜 때린다노? 내가 내가 혼내줄게 알았제?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? 네 내가 니 대신 너 그 새끼 손볼게 아니 괜찮습니다 어? 네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네 니가 안되잖아 그한테는 병호 니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도와준다니까 알았제? 네 알겠습니다 어? 여보세요 네 그 저기 뭐야 멧돼지 그거 같이 있나? 어? 어? 형님 지금 운전 중이십니다 어? 형님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 운전하고 있어? 네 어디 가는데 지금? 네 어디 가는데? 네 대구가 오고 있습니다 대구? 네 또 대구가 나 네 어? 그 씨발 어? 짧은 다리를 갖다 씹 어? 그 그 뭐 길지 짧은 다리를 갖다가 내가 압박값으로 마음 싸날린다 해라 대구 대구 이제 고망가라 해라 네 비오는 비오는 잘 있나? 네 네 그래 알아 고맙다 네 대가입시오 어머니 빨리해 네 아 어머니 무서운데 어? 아 무서워 엄마가 무섭다고 응 엄마가 뭐 뭐가 무서워 응 엄마가 뭐 무서워 응 응 응 응 응 응